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은 통신사 멤버십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몇 년 전만 해도 11월 12월 한 요쯤 연말쯤 되면은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이 멤버십 어떻게든 좀 사용해 보려고 핸드폰 멤버십 앱 들어가서 어디 사용할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 약간 요런 게 좀 국롤이었는데 2018년부터 팀 멤버십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지면서 좀 여유로워진 건 좋은데 이 연말에라도 어떻게든 사용해 보려는 이런 노력이 없어지면서 뭔가 조금 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멤버십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인 거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적용이 되는 제휴처가 나에게 맞는 게 별로 없고 결제할 때 굳이 핸드폰 꺼내서 멤버십 앱 들어가서 바코드 찍을 만큼의 그 정도의 혜택이 체감이 되지 않아서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지도 모를 거 같아요 바로 SKT 팀 멤버십에서 새롭게 바뀐 소식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혜택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통신사 멤버십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멤버십을 굳이 여는 노력만큼의 혜택이 체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죠 결제하러 갔는데 종업원이 이제 할인되는 멤버십이 있어요? 뭐 되는데요? 이거 이거 되는데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쨍쨍쨍쨍 찾아보다가 어 그럼 그 중에서 내 거 통신사 멤버십이 딱 있어 그래서 멤버십 앱 딱 들어갔더니만 로그인해야 돼 아 잠시만요 로그인하고서 있는데 비밀번호 틀렸대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대문자 왔다 갔다 하고 느낌표 붙이고 골뱅이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로그인했는데 할인 받는 게 0.5% 1%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현타가 좀 오면서 다음부터 그냥 안 쓰게 되죠 그동안 통신사 멤버십은 항상 즉시 할인형이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야금야금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T 멤버십이 개편되면서 적립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한 달마다 자유롭게 적립형을 선택해서 적립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쓰던 할인형으로 그대로 할인을 받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적립형으로 쓰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적립된 포인트로 나중에 한 번에 결제를 다 해버리면 뭔가 왠지 공짜로 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우리가 멤버십을 조금이라도 더 잘 쓰게 되면은 어쨌든 이득이잖아요 아 그리고 적립형이 생긴 것 이외에도 제휴처가 훨씬 더 다양해졌다고 해요 12월 T 데이 해가지고 매주마다 다른 제휴처들의 특별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 아예 추가로 폴바셋, 피자옷, 그린카, 아구다와 같은 제휴처도 추가되었다고 해요 저는 그중에서 특히 폴바셋을 가장 잘 이용할 것 같네요 이것 외에 다른 제휴처들은 T 멤버십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좀 놀랐던 건데 이번에 T 멤버십에서 좀 특이하게 바뀐 점은 바로 타 통신사를 사용하는 유저에게도 SK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열어줬다 라는 거예요 T 우즈 라이트에 가입해서 구독 서비스를 관리하는 T 우즈나 아니면 미션탭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마 T 우즈의 경우에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잘 아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이 미션탭이라는 게 좀 생소하죠 이거는 기존에 이벤트 같은 것들을 자주 참여해 보신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텐데 출석체크를 통해 포인트도 획득하고 몇 가지 간단한 미션을 달성하면 도장을 모으고 그 모은 만큼 포인트를 지급받아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앱테크 방식의 포인트 정립 방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룰렛 게임도 있는데 1등한테는 무려 3명한테 맥북 에어를 주더라고요 야 이거는 못 참지 그런데 여러분 매번 출첵하는 거 좀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좀 귀찮기도 하고요 그럴 때 스마트폰이 알아서 출첵하고 알아서 룰렛 돌리고 이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세팅을 해뒀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쪽 영상에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린 게 있는데 갤럭시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동작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루틴 플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미션 탭을 까먹지 않고 포인트도 적립하면서 룰렛 게임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T우주 우주패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립해 둔 T플러스 포인트를 통해서 이 우주패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점도 뭔가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실용적인 혜택으로 바뀐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고로 우주패스라는 거는 11번가나 아마존 이런 기본 서비스 외에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구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우주패스를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T멤버십 앱에서 우주패스 올에 처음 가입을 하면 기본으로 1만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우주패스 올을 3개월 이용권에 9,900원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으로 1만 포인트 주는 것만 쓰더라도 본전은 뽑고 남은 3개월 동안 혜택들을 1,2개만 사용해도 이득인 거죠 저도 처음 가입을 하는 거라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보여드리자면 아래쪽에 가입하기를 눌러서 우주패스 올 이걸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입을 눌러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맞는 거 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CGV나 롯데시네마 이런 거를 구독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치킨 이런 야식 같은 것도 좋고 웨이브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저는 이렇게 살펴보는 것 중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온 거는 CJ 더마켓이네요 비비고 생선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주패스 올에 가입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T멤버십 카드를 신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멤버십 카드까지도 신청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이 멤버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일회용 바코드 멤버십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캡쳐본으로는 할인이나 적립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T멤버십 개편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동안 뭔가 통신사 멤버십 하면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고 할인용으로 좀 야금야금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바뀐 T멤버십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고치기 위해서 뭐 정립식으로 이런 멤버십을 바꾼다든지 이런 등의 노력을 좀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뭔가 이 우즈패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구독이나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틀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